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인데 오늘 또 일을 못갔어요 어제도 어제도 토요일인데 일도 못갔고 지금 이번주에 일을 못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못 벌었는데 어젯밤에 블로그를 어젯밤 그 12시 밤 12시 이때쯤에 어제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 어젯밤에 그 밤에 블로그를 더 했는 이유가 이제 밤인데 잠이 안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더 했던거거든요 다 했었는데 어젯밤에 잠이 안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잤고 잠을 못자니까 이제 그 오늘 새벽에 못일났어요 새벽에 못일났고 뭐 용역 일용직 일을 갈라카면 새벽에 일 나야되는데 새벽에 못일났으니까 일을 못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일을 못갔고 지금 그냥 오늘은 그냥 블로그나 해야될거 같아요 현재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12월 10초 일요일 오늘 또 그냥 좀 얼굴 좀 씻고 블로그나 좀 해야될거 같아요 오늘은 일단 눈도 안가고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블로그나 해야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헤이 가이즈 지금 유튜브 지금 이 손 한손에는 지금 블로그 카메라 지고 있고 지금 이 손에 지금 하는거 지금 한손에는 지금 패드를 이래 지고 있어요 지금 쌍곤청 들고 있는것처럼 이래 지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뭐하느냐 하면은 이걸로 지금 유스트림 방송을 하고 있어요 유스트림 지금 라이브 보이죠 지금 오늘부터 이래 가지고 방송을 할 건데 지금 유스트림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방송했는지 9분 정도 됐거든요 9분 25초 근데 지금 비어는 없네요 비어는 없어요 왜 왜 시간이 안 올라가노 아 시원하네 아무튼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커넥션이 푸어 커넥션이라고 지금 지금 밖에서 또 일어나요 지금 밖에서도 지금 커넥션이 지금 연계 상태가 안좋다고 나오는데 지금 비어는 없어요 비어는 없는데 지금 비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블로그 이거는 끄고 지금 제가 일단 아 이래 이래 들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래 들고 있으면 이상한데 이걸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뒷면에 있잖아요 뒷면에 지금은 스티커인데 여기 유스트림 로고하고 제 아이디 그래가지고 유스트림 주소를 여기 넣을라고 생각해요 여기 유스트림 로고하고 제 아이디를 여기에 한번 넣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hey guys hey guys how are you how are you how do you think about 아 제가 컬러 복사를 했거든요 이거를 주소를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방송을 켰고 지금 1회시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중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게.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홍보하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세상 좋다. 일단 카메라를 끄게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스림 방송 중인데 유스림 방송 중인데 지금 뒤에 이거를 붙였다고 뒤에 이거를 홍보 전달을 붙였다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효과가 얼마나 붙였지 지금 이래가지고 한번 한번 걸어가 볼게요. 걸어가면은 효과가 있을지 여기 전단 붙이고 걸어가면서 방송을 하면은 홍보 효과가 있을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쪽팔린다 이래가지고 아 근데 쪽팔린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카메라 안 끌게요. 아 쪽팔린다. 이래 두 손 다이래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쪽팔리지 같이 차가워 일단 손은 저는 고맙습니다. 이 식품은 한 번에서 살펴보는 방을 뭐요? 또 다른 가스쇼? 또 다른 친구가 있어? 또 다른 한 번에 사오는 거예요? lady, 남자인사무치하고 현재 대체 다 여전히 꼭 이야기해주세요! 커피도 들어가냐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르겠어요. 하나 더. 불투명 케이스는 얼마 안하잖아요. 불투명 케이스를 하나 더 사든지. 이대로 쓰든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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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거. 이런 거 샀으면 더 좋았을걸. 지금 보일. 지금 보일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할걸. 아무튼 뭐. 됐습니다. 하나 더 사든지. 나도 있을게. 나이스. 일단. 아이고. 차길. 신호 변했다. 먼저 건너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건너고 난 뒤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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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ii. 왠지.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왠지. 유명해지는건 이제 시간 문제 같아요. 시간 문제. 이게 좀 홍보 효과가 leads содерж Dest an. 이제 CDs가 지금 재생각이야. 살인마를 감옥에 보내고 저는 유효해지고 이거 보니 홍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Hey guys 전 지금 집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49분이에요 6시 49분 11월 17일 6시 49분 안녕 오늘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떤데요 이거 괜찮아요 홍보했는거 이게 이 사진 이게 원본이잖아요 이게 원본이고 이게 출력했는거 이거 출력하는데 1000원 줬어요 이거 칼라복사 A4 용기가 하나 하나하는데 천원이라고 천원이더라구요 똑같죠 앞뒤 뒤뒤 똑같아요 지금 똑같고 뒤뒤 똑같고 똑같고 똑같아요 암튼 오늘의 블로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서 다시